우리 민우혁 씨가 J.K. 김동욱 같은 윤문식 선생님의 선배님을 준비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요. 준비했네, 했네.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저렇게 싸가지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아. 아, 아.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아, 아. 아, 윤문식 선생님이네. 아, 있네요. 어? 생각보다 바르기 괜찮네요. 너무 비쏜데? 진짜. 자, 주라주라 신고 시 1부 대장정. 한우두유도의 주인공은 바로 한 손으로 사과를 깨며 우리 동생들의 개인기를 가져가시며 윤문식 씨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했던 우리 민우혁 씨.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